강력히 처벌해주세요.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을 사람은 없쇼. 저는요. 심도 없고요.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. 62인데요. 71년생이 막내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.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을 사람은 없쇼. 저 진짜 맞았습니다. 저 맞고사 했다고요? 돈이 많을까봐 고소하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. 내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우 끝나니까 난 시대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. 나의 시대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. 도와줘서 고마워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내 저승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갖겠습니다. 강력히 밝혀주세요. 이거 꼭 밝혀주세요. 신분 기자 불러세요. 신분을 다 내시고요. 사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지 죽는 사람이 없도록요. 감사합니다. 저 믿고 갑니다. 맛있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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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exangers